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차피 1최 2쥬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저기 B가 점을 차지했다. 내주는군! 2명 처치! 4명 처치! 선두를 뺏겼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2명을 개쩍습니다. 신난다. 예를 들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! 현장에 있竟을 떨려주십시오. 잠시! 저리 안될까요? 자, 이것은 승리를 없었을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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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